아칸 대 렉스! 누가 더 빠를까? 아칸은 샤벨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나 봐! 이 렉스님에게 레이스를 신청하다니! 지고나서 엄청 후회하겠지! 빠른 것만이 전부는 아니지 이 아칸님이 전술적인 레이스를 보여주겠어 그럼 이제 기술을 써볼까? 쏘니땡! 먼저 간다! 이제부터다 렉스! 트릭 크레인! 아니! 어떠냐 렉스! 나의 승리다! 아칸!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웬 장난감 트럭이 서 있는 거지? 이 장난감은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지? 내 차에서 물렀어라! 어? 아니 다크노! 또 너냐? 흥분하지 말라고! 난 잠시 차를 놓고 볼 일을 보고 온 것 뿐이야 위험하게 도로 한가운데 세워놨으니 문제지!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응 그럼 난 이만 가보도록 하지 너희들을 짓밟고 말이야 뭐라고? 가자! 내가 몬스터 트럭! 아니! 이런! 다크는 녀석! 하칸! 그래 렉스! 5단 합체! 15단 합체! 15단 합체! 1단 합체! 1단 합체! 5단 합체! 10단 합체! 이러한 5단 합체! 소용없다, 졸취! 이 녀석, 렉스! 그럴 줄 알았지. 뿜어내라, 메가몬스! 하하하하! 좋아, 좋아! 마지막 필살기를 보여줘라! 침착해, 얘들아! 너희들은 할 수 있어! 우선 아까는 로켓을 교란시켜줘! 응, 알았어! 고어 체인지! 메가몬 이그니션! 우차 소닉 컵 투전! 지금이야, 렉스! 상호 메가토이의 이빨로 녀석의 바퀴를 노리는 거야! 좋아, 메가샤크 이그니션! 자, 마지막이다! 워치인지! 자료 이빨리션! 솔라! 플레이! 임팩! 하... 둘이 되니 더 골치가 아프구만... 야호! 휴... 아칸! 우리 정말 손발이 착착 잘 맞는데? 우린 정말 최고의 파트너인가봐! 그래, 정말 잘 싸웠어, 렉스! 레이스는 내가 이겼지만... 뭐? 레이스? 이야! 맞다, 레이스! 아니, 아니! 인정할 수 없지, 그건!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았으니 무효라고! 다시 해, 다시 해! 아칸! 다음번엔 꼭 내가 이길 테니까! 흥! 좋아, 얼마든지! 흥... 왠! 끝! 끝! 끝!